영등포구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1인 미디어 관련 창업 의지가 있거나 전문 크리에이터가 되길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영등포 주민을 우대합니다. 교육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MCN 계약 기회와 함께 무중력지대 1인 미디어실 무료 이용권이 제공됩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7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